최근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훈경기에서 전반 19분 답답한 경기력의 마스크를 벗으며 분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아르세이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나골저를 당한 후 수술을 고쳐 마스크를 쓰며 경기 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팀이 0대2로 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모우라는 2018년 1월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등 모든 대회에서 15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토트넘의 모우라는 2023년에 자유계약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며 프리미어리그 팀들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2018년 포체티노 감독 당시 파리 생제르맹에서 모우라를 데려와 팀을 도왔다. 그러나 현재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출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상까지 겹치면서 시즌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올 시즌 11경기 중 선발 출전은 단 두 경기뿐이었다. 공격 포인트는 없다. 스티븐 베르바인이 떠나고 히샬리송이 영입되면서 팀 내 입지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모우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토트넘에 남고 싶고 토트넘은 내가 높은 수준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팀이다. 난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할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할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전하기도 했다.